학생들의 진로교육 요람이자 세종시 지방 행정타운에 들어설 마지막 공공청사가 될 창의 진로교육원이 준공됐습니다. 체험공간 조성 등을 거쳐 10월쯤 문을 열게 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교육청 바로 옆에 건립된 창의 진로교육원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폭이 좁은 판을 비스듬히 일정 간격을 두고 배열하는 이른바 루버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곳은 청소년들에게 진로체험과 탐색, 상담 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사업비 341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7일 준공됐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착공한 지 2년 3개월여 만입니다. 당초 지난해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세종시청과 교육청 등이 들어선 이곳 3생활권 지방행정타운에 건립된 사실상 마지막 공공청사이기도 합니다. 창의진로교육원은 이달 말쯤 교육청으로 인계돼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체험공간 꾸미기에 들어갑니다. 이르면 오는 10월쯤 정식 개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영상 스튜디오와 드론 실습실을 비롯해 크리에이터실과 의료체험실 등 진로 관련 다양한 콘텐츠 체험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원이 문을 열면 미래 세계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의 재능과 꿈을 키울 수 있는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뉴스 김우순입니다.